유.자.중.자. 유.중.남 이 분은 아마 제가 알고있게 우리나라 가요 반세기는 머릿속에 태우십시오. 수만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 정도로 메모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유중남씨를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앵콜 하시면 계속 하실거에요. 자. 박수 환영해주세요. 박수 환영해주세요. 박수 환영해주세요. 박수 환영.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